행동에 의지나 열정은 필요 없다 의지나 열정에 의존한 행위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치기 때문이다 행동은 습관이어야 한다 지속적, 연속적, 영속적인 습관말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전반부에 쌓은 습관들로 결정된다 세계적인 대문어 도스토 에프스키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습관들로 채워져 있나요? 우리의 하루는 습관으로 채워져 있고 습관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여러 습관 중에서 행동하는 습관을 강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특별한 재능이나 센스 따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행동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호리의 다카오미의 간단한 습관이 끝까지 간다 입니다 저자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일본 IT 업계의 풍은하로 이름을 떨쳤던 저자는 일본 민간기업 최초로 우주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고 한번 소개한 책이죠 가진 돈은 몽땅 써라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데요 저자가 이처럼 많은 일을 해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든 덕분이라고 합니다 한번 일으킨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언젠가는 한다 이 말은 실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행동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 변화가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무 멀리 보기보다 당장 내 눈앞의 하루하루를 묵묵히 처리하고 즐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호리의 다카오미의 간단한 습관이 끝까지 간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1장 끝까지 해내기 위한 행동습관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행동은 습관이다 일 때문에 혹은 삶의 방식 때문에 괴롭고 힘든가 만일 힘들다면 그 고민은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인가 혹은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와 같이 사적인 감정이 섞인 문제일 것이다 당신의 고민은 어느 쪽인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고 싶다면 그것부터 규명해야 한다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즉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민을 두고 더욱 고뇌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지식 사고력 대처 능력은 그 고민을 거쳐 최대화한다 나의 경험으로도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문제는 즉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행동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개중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은 행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혹은 행동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할까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당신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당신 갈팡질팡하기만 하는 당신 당신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을 의미한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병 주고 약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써 말하는데 그런 당신이야말로 가능성의 보고다 행동을 일으키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었다면 이제 제대로 행동만 일으킨다면 분명 뭔가가 일어날 테니까 말이다 그 뭔가와 함께 등장하는 과제나 시련이 당신을 살린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보람이자 가치다 당신의 가능성을 높여 능력을 최대화하려면 일단 행동이 따라야 한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행동은 당신 스스로 일으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 단순 명료한 너무나 당연한 진리다 그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언제까지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다 많은 사람이 행동을 정신론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결국 행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급기야 나는 근성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멋대로 자기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행동에 의지나 열정은 필요 없다 의지나 열정에 의존한 행위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치기 때문이다 행동은 습관이어야 한다 지속적, 연속적, 영속적인 습관말이다 습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노하우가 있다 나는 지금부터 그 노하우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행동을 일으켜 끝까지 해내기 위한 노하우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저마다 적성이나 개성이 있다 성별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 차이도 있고 처한 환경도 저마다 제각각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나의 습관 노하우가 당신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대신 충분한 힌트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듣기에 따라 하나같이 기본적인 것들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만큼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은 원칙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것들을 당신에게 맞게 변형하여 알맞게 활용해 주기 바란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습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행동에서 본질이 생겨난다 본질은 어디까지나 사후에 발생하며 본질이라는 취상은 단독으로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중학생 시절 프로그래밍에 빠져 있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감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것이 마침내 비즈니스로 이어졌고 나는 그 비즈니스에서 더욱 성공을 거둬야겠다는 야심으로 불타올랐다 요컨대 오늘의 일은 나의 커리어를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말해본다면 프로그래밍과의 만남이 전부다 프로그래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나름의 커리어를 쌓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성공은 프로그래밍을 만난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리 목표로 하는 커리어가 있어 프로그래밍에 발을 들였던 것은 아니다 일단 행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커리어가 따라왔다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 바른 행동이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모든 것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크로스피트 하기를 좋아한다 중식을 요리하길 좋아한다 발레 연습을 좋아한다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건설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를 좋아한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기를 좋아한다 아이돌을 좋아한다 이렇듯 당신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자문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좋아하고 몰두할 수 있지만 역시 생산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물러선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 일은 생산적이지 않을까? 비디오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 실황을 보고 그 생생한 재미를 노트에 기사로 써본다 혹시 게임을 제작하는 일은 어떨까?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팬미팅에 참석도 해보고 팬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이벤트를 기획하여 아이돌을 직접 초빙해 본다 이렇게 한 단계씩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일은 번듯한 직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무엇에 몰두할 수 있는가 자문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이 말은 이제 진부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런 진부한 말이야말로 시대와 환경을 추월하여 보편적인 정답일 때가 많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말자 소심하게 걱정하는 일도 그만하자 애초에 생활이란 무한의 변수로 가득 차 있다 앞일을 예측하고 걱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고로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다 만일 그 일 때문에 수입이 줄어 쪼들리면 생활 수준을 확 떨어뜨리면 된다 지금은 21세기다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공적인 안정망도 마련되어 있다 일단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는 일찍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MBA 취득도 하지 않았고 경영지침서 같은 책도 읽은 적이 없다 전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의 방식대로 해왔다 그렇게 하여 한때 시가 총액으로는 글로벌 기업 수준의 규모까지 회사를 키운 적도 있다 만일 이런저런 지식을 가득 채워 넣은 뒤에 덤벼야겠다고 마음먹었더라면 애당초에 시도하지도 못했거나 적어도 그 정도까지의 성장을 일구지는 못했을 것이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은 나머지 좋은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지루한 일을 계속하는 것 이상의 고통은 없다 몰두할 수 있는 일에 자연스레 몰두하다 보면 기술이나 센스 같은 것은 나중에 어느 순간 따라 붙는다 42.19km의 풀코스 마라톤은 힘들다 완주하려면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100m 달리기라면 어떨까 나는 달릴 수 있다 당신도 달릴 수 있다 누구라도 달릴 수 있다 다시 말해 100m 달리기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42.19km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 멀리 봐선 안 된다 장기적인 목표는 필요 없다 방해만 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나길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며 게으르다 물론 나에게도 그런 면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 일단은 갈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달려본다 지금은 자기 발목만 보고 달리자 점을 찍는 습관이 잡음을 물리친다 한 번 일으킨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부른다 그렇게 끝까지 해내야 비로소 자아실현이 이른다 다시금 반복해서 말한다 행동은 습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당신은 이를 닦을 때 양치질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가? 양치질의 의미나 속성 등을 고민하며 이를 닦는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아야 한다 행동을 지속하는데 근성이나 기압은 필요 없다 단순하게 눈앞에 일어난 일에 손을 대면 된다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저 행동하면 된다 내가 글을 쓸 때 종종 인용하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있다 점을 이어라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초빙된 잡스는 축하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점들을 잇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 훗날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점들이 이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믿고 열매를 맺을 거라 믿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스는 비즈니스에서 점을 난타하는 데 몰두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실패를 겪으며 고집스럽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최고의 영광과 성공을 거머쥔 위인이지만 난립한 점이 많은 것으로도 세계 톱클래스의 인물이었다 잡스는 자신이 찍은 무수한 점들을 어떠한 한 맥락에 따라 쓱쓱 구슬로 깨어 혁신적인 발상의 원천으로 삼았지만 점을 찍을 때의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그것들이 이어지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그 점을 찍는 순간에는 그 점에 몰두했을 것이다 아이폰으로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나도 사업가의 감으로 한다 좋아하는 만큼 몰두해서 계속 찍었던 점이 뜻하지 않은 형태로 이어져 비즈니스 기회를 깨어내는 그 순간은 견딜 수 없이 흥분된다 당신도 계속해서 점을 찍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찍어야 한다 내가 계속해서 찍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일종의 발산적 에너지를 무절제하다며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턱 없는 짓 하지 마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성실하게 한우물만 파라 라고 말한다 결국에는 자기 좋을 대로만 하니 남에게 폐를 끼친다라며 설교를 늘어놓는 모양새다 그런 상대에게 슬쩍 이렇게 물어보자 무엇이 어떻게 폐를 끼쳤습니까 분명 시원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무엇이 좋은 삶의 방식이고 무엇이 나쁜 삶의 방식인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난에는 근거가 없다 군중 심리를 방패로 내세우는 단순한 동조 압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동조 압력은 당신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저항하자 달려들어 물어뜯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자 점을 찍는 습관이 잡음을 물리친다 누구나 일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형태로 과거의 인맥이나 경험에 도움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즉 점이 당신을 구한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무모하지도 엉뚱하지도 않다 오히려 유동성이 높은 현대에는 견실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는 점을 찍는 명인이다 주변에 온갖 것에 흥미를 갖고 몰두하는 중에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풍부한 지식과 감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때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세상은 다른 누구도 아니다 혼이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을 찍던 어린 시절의 당신 자신이다 운은 단순한 수의 논리 성공에는 능력과 운이 필요하다 능력이란 당신의 개성을 말한다 그러니 당신의 개성을 살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운이란 당신의 능력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연한 만남이다 그렇다면 이 운이라는 요소는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 방송작가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한 아키모토 야스 씨가 술자리에서 호리혜 씨 자네는 책을 더 내야 해 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이미 저서는 꽤 나온 상황이었지만 히데이 히트메이커 아키모토 씨의 눈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였으리라 아키모토 씨는 그 자리에서 피카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키모토 씨는 먼저 내게 질문했다 이미 유명하고 대단한 화가는 넘치도록 많은데 피카소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 재능, 감성, 기술, 연막, 혁신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아키모토 씨는 조금 다른 지점을 꼽았다 간단하게 말해 피카소가 다작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였다 재능이나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다 피카소는 15만 점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을 그려냈기에 그야말로 후대의 길이 남을 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아키모토 씨가 내게 가르쳐 줬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후세에 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을 내야 한다 나는 그 깨달음을 바로 실행으로 이었다 그 깨달음 이후로 나는 출간 페이스와 소재의 밸런스도 무시하고 떠오르는 족족 신작을 내고 있다 제대로 세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200권 이상은 될 것 같다 덕분에 제로 다동력 같은 베스트셀러도 나왔다 아키모토 씨의 조언에는 무게가 있다 아키모토 씨는 요지부동의 히트 메이커다 그런 아키모토 씨는 언제나 빛나는 성공 가도만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런 아키모토 씨 마저 셀 수 없을 만큼의 실패를 겪었다 무참하게 날아간 프로젝트를 세려고 하면 끝이 없다 히트 작품은 아키모토 씨가 찍어온 방대한 점의 한 줌에 지나지 않는다 아키모토 씨는 자신의 히트 제조의 비결을 많이 해왔을 뿐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나는 그런 아키모토 씨의 말을 겸손도 멋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잘 쓰인 작품이라고 반드시 히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상업적으로 히트한 작품이 작품성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공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운이다 따라서 성공과 실패에 이리 일비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아키모토 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동의 모수는 많을수록 좋다 점의 모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수의 논리다 결국 시행 횟수를 늘리면 당신의 운을 당신의 손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타인을 디딤돌 삼아 능력을 극대화한다 흔히 사람, 물건, 돈은 움직이는 곳에 모인다고들 한다 당신의 행동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당신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머지않아 사람, 물건, 돈이 모이는 곳으로 흐른다 그것이 사회와 경제의 법칙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과의 유대다 예전에 라이브 도어를 경영하던 무렵에 얼핏 화려한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세상은 나를 싫든 좋든 재기 넘치는 인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프로그래밍이나 기업 경영의 경험치가 다소 괜찮은 정도다 나보다 두뇌가 명석한 사람도 활력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숱하게 많이 만나왔다 애초에 나는 그렇게 특출난 인간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 당신만큼 보드게임의 규칙에 정통하지 않고 당신만큼 피아노나 기타를 잘 연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도가 빤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고 또 해내고 또다시 해내기 위한 최대의 자원은 타인의 힘이다 사람과의 유대를 빼고서 당신의 자아실현은 불가능하다 나는 라이브 도어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했다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여왔다 2018년에 설립한 온라인 학점 이수영 고등학교인 제로 고등학원 작금의 폐의 투성이인 학교 교육의 방식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싶은 나의 오랜 생각을 구현해는 학교이다 이를 이뤄낼 수 있었던 가닥은 지금 제로고 대표이사를 역임 중인 나이토 겐지 씨를 비롯하여 뜻을 함께한 각 분야 핵심 인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 당시에는 호리에몬이 하다하다 학교 운영에까지 손을 하는 회의적인 눈초리도 받았지만 지금은 제로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항공 우주 사업도 그렇다 나는 학생 시절부터 로켓에 흥미가 있어 그 방면에 전문 서적과 과학 잡지를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34세 때 로켓 개발에 착수하는 염원을 이뤘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난 2019년 내가 출자한 항공 우주 벤처사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는 전체 길이 10미터에 미니 로켓을 우주까지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일본의 민간 회사가 단독으로 만든 로켓이 우주에 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 먼 작은 한 걸음일지 모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도 키맨이 있으니 바로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 대표인 이가 나와 다카이로시다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에 입사하기 전 대학원생이었던 이나가와 씨는 당시 타사의 취업이 내정된 상태였다 그런 그를 내가 설득하여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로 끌어들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옳은 선택이었다 지금 이나가와 씨는 공학 기술자로서 뿐만 아니라 젊은 엔지니어를 통솔하며 입망을 얻고 있다 그가 없었더라면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가 쉽게 성공 가도를 달리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과의 유대를 탐한다 이 사람이다 싶은 인물을 만나면 함께 일하지 않겠나 혹은 함께 해보지 않겠는가 하고 어떻게든 설득한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습관이다 물론 끌어들여 일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문전 박대당하는 일도 있다 끌어들인 결과 나중에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일도 당연히 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멈칫할지도 모른다 인간관계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뒷걸음 칠지도 모른다 괜히 긁어붓으러 만드는 게 아닌가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사람은 진정한 신뢰를 주고받기 어려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한 뜻이 맞지 않는 상대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대에게도 호감을 얻으려 한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멈칫하기보다는 가능성에 눈을 돌리자 앞서 말한 수의 논리다 행동은 많이 일으킬수록 좋다 당신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힘이다 지금 눈앞에 그 사람은 당신에게 없는 힘을 갖고 있다 재미있을 것 같은 일과 재미있는 일은 완전 별개 당신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것이 바른 행동의 첫걸음이다 이 말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에 몰두해야 하나 하고 말이다 이 때문인지 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같은 책이 넘쳐난다 나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다 첫째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않는 패턴이다 자기 내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안이하게 누군가를 흉내내려 한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빛나 보이는 일이나 취미에만 한정해 그 중에서만 하고 싶은 일을 고르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유튜버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올린다고 하여 당신이 그 유튜버와 똑같은 입장에서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재미있을 것 같은 일과 재미있는 일은 전혀 다르다 그것이 뒤죽박죽 섞여버리니까 눈이 멀어진다 저 사람이 재미있게 하는 일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다 선택지는 당신 안에만 있다 그리고 답도 분명 그 안에 있다 둘째 몰두할 만한 일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패턴이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간단하다 정보 부족이다 행동을 일으키는데 근성이나 기압은 필요 없다 하지만 정보는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방대한 정보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온다 물론 그 정보는 당신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공유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정보란 인터넷 안에는 없다고 역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진 않다 그것은 인간의 개성을 경시한 사고방식이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필터를 거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확연히 달라진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는 당신의 등을 떠밀어줄 실제 사례나 체험담이 있다 또한 손에 잡히는 동영상 편집 방법 눈길을 사로잡는 블로그 기사 작성법 숨겨진 여행지 탐색 같은 모든 분야의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다 만일 당신이 바둑을 좋아한다면 온라인으로 대국 상대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소중히 간직해둬야 할 정보 같은 건 없다 그런 환상은 버려라 지극히 넘쳐나는 정보 사이에 해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하고 싶은 것을 부지런히 퍼담는 패턴이다 정확히는 퍼담기만 하는 경우이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하는 도전 정신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바로 하면 될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언젠가 한다라는 태그를 붙여 머릿속에 푹 담가둔다 그리고 꺼내지 않은 채 태그를 모으기만 하다가 언젠간 한다가 점점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로 바뀌고 끝내 하고 싶은 일 따윈 없어 라며 사고가 먹고 만다 나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원없이 해왔다 23세에 창업하여 4년 후 도쿄 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시켰다 프로야구 구단 개편 때는 신구단 설립에 착수하여 프로야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리고 니폰방송과 후지TV를 매수하여 역사적인 미디어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다 중요한 총선과의 입후부하여 진심으로 일본을 바꾸려고도 했었다 나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남이 보기에 나의 행동력은 평범함을 벗어나 있는 듯하다 따라서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단지 나는 나의 시간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써왔음을 당신에게 자랑하고 싶을 따름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란다 언젠간 한다는 말은 그저 말일 뿐이다 다시 말해 기회 손실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눈을 멀뚱이 뜨고 자신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내일의 당신에게 의지해선 안 된다 미래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지해야 할 상대는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 뿐이다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다 언젠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실제 하지 않는다 지금 바로 한다 시간에 관한 한 둘도 없는 자린고비가 되어야 한다 나는 몰두할 게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당신은 로봇이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인 이상 취미나 기호는 있게 마련이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고유한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강점이다 몰두의 입구는 바로 눈앞에 있다 간단한 습관이 끝까지 간다 읽어 들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지고 이 습관이 인생 전반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